어떻게 된거야 이주환이 신호위반 과속단속 부간이오다 어떻게 된거야? 잘 지내는거야? 못 지내는거야? 나는 대동 5월이 500m 앞 3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부간이오다 맹심없어 대동 5월이? 그럼 아 나 이제 집에 가고있어 지금 멋쟁이야 이주환이 옛날 사양시장 신조시장 이야 약 300m 신호위반 및 지속 30km 반성후관 좋겠네 이주환이 며칠 남았어? 며칠 남았어 몇시? 며칠 남았어 몇시? 네 거의 이틀 남았네 아 네 마실커피 마실커피 어? 마실커피가 있네 마실커피 마실? 어 마실 마실커피 마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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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지내는거지? 어 아 집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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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화킹이랑 많은데 학생 참석이 그래 응 응 치가 여기서 저 여기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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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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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30초. 아, 이거 30초. 조심해야겠습니까? 조심해야겠네. 아, 이거 30초. 아, 이거 30초. 조심해야겠습니까? 아, 이거 30초. 조심해야겠네. 어, 잠시 조용히 해야겠다. 어, 잠시만요. 어, 잠시만요. 헛설시 땅. 30km, 신호위반 과속탄소 구간이 오다. 조심해야겠습니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